네 안녕하십니까 터노프웨팅입니다. 한번 골든밀크를 집에서 만들어봤는데 오늘 안산에 계시는 영어선생님 선물로 드리기로 해서 오시면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래 보면 이렇게 좀 색깔이 짙어요. 이걸 잘 흔들어서 골고루 섞어서 만드는 법은 제가 얼마전에 골든밀크라고 해서 올려놨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리고 코코넛 오일을 단톡방에 또 다시 어떻게 초대를 해주셔서 들어가게 됐는데 보니까 그 뭡니까 코코넛 오일을 매일 두 스푼씩 이렇게 떠드셨는데 뱃살이 그냥 쫙 빠졌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하여튼 많은 분들이 코코넛 오일의 중요성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좀 그 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건강독서혁명은 제가 백용학이라는 분한테 선물을 받은 책인데 말 그대로 이제 좋은 책 기존의 의학상식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진심어린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책들을 읽고서 독서를 토론도 하면서 서로 피드백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오늘 이 책을 왜 설명드리냐면 느닷없이 갑자기 오늘 그 다음에서 나온 기사인데 너무나 충격을 먹었는데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임상과 출산에 관한 얘기고요. 여기 보시면 6교시 자연주의 출산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 출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구 감축 이제 아이를 안 낳겠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지금 턴오프율 TV가 볼륨 1, 볼륨 2, 볼륨 3, 볼륨 4까지 다 날라갔어요. 그 안에는 제가 이제 섹스로봇이라는 것도 한번 달았는데요. 그게 상당히 좀 긴 영상으로 달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왜 그런 거를 자꾸 던져주겠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 김기춘 메모에서도 가정의 초토화 이런 얘기가 이제 발견이 됐죠. 이유가 있어요. 인구가 점점점 사그라들어야지 약해진다는 걸 알죠. 대한민국이. 이게 다 음모론으로 들리겠지만 일이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있다. 조만간에 또 이제 섹스로봇에 대해서 이제 뭐 제가 더 이렇게 어울리겠는데 이게 사람의 이제 젠더, 성을 갖고 요리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어떤 제가 그때 말씀드린 뭐 백음주의를 만연하게 하려는 무리들 이런 사람의 그 감정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팽배해졌나 이게 다 디파퓌레이션 그 헬리키신제가 그러잖아요. 우리의 최고의 목표, 최선의 목표, 최우선의 목표는 인구 감축을 내세워야 된다. 결국에는 다른 나라는 인구가 증가하고 부강해질 때 한국은 지금 점점점점 이제 폐망하게 생긴 그런 것들이 보인다. 너무 앞서갔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뭐 5G부터 해갖고 지금 원전의 그런 문제들, 지진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뭐 북한의 그런 이 한반도가 상당히 저 불의 지형이다. 이제 불구덩이 한감도에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상황이. 아무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동안 여기 아래 읽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뭐 출산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어요. 6교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스스로 운동해야 할 임산부의 안정 지시에 사망했다고 그러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게 돌아가신 거예요. 꼼짝도 못하게 4일 동안 누워만 있게 했다고 그러는데 정상적인 사람도 4일 동안 아무런 움직임 없이 누워있으면 상당히 심장에 무리가 옵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걸어야 오래 산다. 이게 왜 걸으면 오래 살까? 심장이 물론 자율신경계, 부고감신경계 여러 가지 의사들이 쓰는 말을 쓰기는 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으면 이 아래로 쏠렸던 피가 다시 위로 올라오는 그런 힘을 주는 거예요. 계속 누워있으면 심장에 무리가 당연히 오고 여러 가지 병이 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법원에서도 지금 우리가 딱 보기에 이겼으니까 끝났지 이게 아니라 엄청난 공방이 오가는 거예요. 1심에는 패소를 했다가 2심에서는 다시 승소를 했는데 3심에서는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사법부에 AI로 대치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사법부는 좀 못 믿겠어요.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출산 한 가정이 정말 남편분을 생각해봤을 때는 아기도 조만간에 보겠다. 와이프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꿈꿨는데 둘 다 죽음에 이르렀다. 이런 비극은 자꾸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하에서 이 책을 들고 왔습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출산에 있어서 좋은 일이 있다 그래서 저한테 도움이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한 식구 더 늘어났다. 이런 것만 있지. 꼭 오해를 해서 나쁜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댓글 부대는 영혼과 민족을 팔아먹은 놈들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이놈들은 어떻게 남이 잘못되면 기뻐하고 박수치고 잘못된 역정보를 줘서 자신들은 숨으면 되니까 이름을 안 밝혀요. 절대. 이게 지금 백용학 씨가 글을 쓰셨고 감수자는 정한우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산부인과 의사로서 상당히 한양대학교에서 의과대를 졸업하고 여러 가지 쭉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2007년 뉴질랜드 여성의 가정출산을 도우며 자연출산의 소중한 의미를 깨닫고 본격적으로 자연출산을 돕는 이렇게 길로 들어섰다고 하면서 참 저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출산과는 좀 다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이 책을 사라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도서관에 가면 또 책이 있어요. 그 사랑한다 평평한 지고 얘기하면 무슨 책으로 떼돈 벌었다고 하는데 마이너스라니까 출판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외에 그렇게 쉽고 돈이 잘 벌린다 그러면 출판사들이 지금 다 폐업신고하고 하루에도 쓰러져가는 출판계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출판사가. 그걸 아셔야 돼요. 도움은 못줄망정 이런 진실의 목소리를 높이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나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는 사람들한테 악담을 한단 말이죠. 도움은 못줄망정 그러니까 개돼지는 생각마저도 짧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요. 제가 스페이스 엑스니 뭐니 그런 거 여러분들한테 진실을 알려갖고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알리 이런 거를 자꾸 내비두면 나중에는 여기다 돈을 다 쏟아 붙잡을 해서 사대강 같은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게 사기지 뭡니까 사기. 그리고 이제 사대강 같은 경우는 자원의 교로 나랏돈 다 빼먹은 거 이런 걸 빼고도 사대강은 저는 국가의 그런 보안마저도 국가의 보안이라고 하긴 뭐하고 뭐라 그러죠. 안보태세마저도 상당히 위험하게 그 백길이 뚫려버린다 그러면 일본에서 구축안 같은 경우에 한 번에 자위대들이 그냥 한 번에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생각해볼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작가의 아들이 되게 좀 이렇게 뭐랄까 인사이동 할 때 물어봤답니다. 너의 주적은 누구냐 그래서 미국이요 이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졌죠. 그런데 너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그럼 너 왜 미국이라고 그랬니 북한이라고 그랬으면 됐잖아 이랬는데 저는 북한이 우리 동지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딱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소신발언도 해야 된다. 그 언제까지 눈치 보고 저 사람 빨갱이라는 소리 할까봐 두려워갖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저는 이제 평화통일 저는 흡수통일도 바라지 않고요. 그냥 평화로운 통일을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데 이거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죠. 왜냐하면 자꾸 안보팔의를 해야 되거든요. 북한한테 부탁해가지고 폭탄이라도 하나 떨어뜨려달라고 얘기하고 연평도 폭영이니 그 진실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검색하면 쭉 나오니까요. 천안함이니 뭐니. 지금은 어떤 통제가 힘들어요. 인터넷이 너무나도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죽음도 불사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런 거를 차단하기가 힘들다. 과거 이제 황교안 씨가 어떤 높은 직급에 있을 때 사람들 세월호에 관한 어떤 증거를 올리려고 그러면 다 잡아갔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들이 벌금도 맞고 해갖고 무서워서 블랙리스트라는 게 무서운 건데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지 마시라.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을 공격하면 안 돼요. 그거는 큰 벌을 받아요. 뭐래도 하나 진실을 알려주고 어떤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지 그런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거를 아주 그냥 나쁘게 해석을 한다. 그것은 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런 새끼들 때문에. 두려움을 유발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두려움을. 그래서 자꾸 뭐 하라고 강제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정신은 소유하고 계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박민주 의원인가 누군가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국민에게 백신을 강제하겠다. 안 하면 벌금 때리겠다. 맞서 싸울 수 있는 정신이 있어야죠. 그거에 대한. 잘못됐을 땐 어떻게 할 겁니다. 모든 우리 민중이 다 맞았다. 그 사람 말대로. 벌금 내기 싫어서. 그런데 인구의 반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단 한 명의 목숨도 소중한데. 예를 들어서 많은 잘못된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 그렇게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들어있다 그러면. 자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에게. 이 책입니다. 건강독서형매인데. 괜찮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큰 돈이 안 들어요. 책을 읽는 거는. 이거 책 해봤자 얼마나 안다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뭐 아프면 큰 돈이 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책을 사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가서 빌려보셔도 돼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다 평평한 지구도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구매를 해주시면 저희가 더 진실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건 있죠. 아무튼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출산에 대한 공포를 위해서 좀 벗어나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좀 충격적인 얘기도 좀 있습니다. 선빈과 얘기해서 우리가 기존에 알던 것과 좀 많은 다른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오히려 지금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런 것이 오히려 임산부에게는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다리 벌리고 이렇게 누워있는 의자 같은 것도 의사가 편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갖고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다. 나쁜 얘기가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 턴오프웨어TV였습니다.